교재 10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개관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주둘법 절로 보면 구조조정 파트인데 제목만 우선 보면 경영진을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 구조조정 경영진을 구체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조직 변경을 하는 게 있어요 경영진구체가 작년에 나왔었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수 과세특례랑 가업승계에 관련된 증여수 과세특례 조직 변경 사업 전환이 있는데요 그쪽에 제일 중요한 게 법인 전환 쪽이 제일 중요한 파트고 오른쪽에 기업 교환 빅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회생 무슨 돈 갚고 자산 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제목 위주로 일단 조득법은 다 제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음 자체가 제목이 조문 자체로 나오는 거니까 넘기시고 2절 가보겠습니다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수 특례 첫 번째가 창업자금에 대한 거예요 창업자금 창업할 돈을 증여해 준다는 거죠 창업용 자금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내긴 내는데 저율로 과세한다는 거죠 저율과세 세금 낮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세트예요 두 개가 30조 5위하고 6 가업상속 증여 가업상속용 재산하고 동일하게 주식 같은 걸 증여했을 때 가업상속은 개인용 자산도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주식만 가능하거든요 사전 증여 사전 증여라고 보시면 되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가는 건데 돈을 줘서 신규 사업을 네가 해봐라 아니면 우리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에 주식을 줄 테니까 그거 이어받아 봐라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림을 같이 보시면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증여자가 있어요 증여자 그림을 보시면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를 하고 그 자금을 받아서 2년 이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의 업종과 동일하게 2년 이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을 창업을 해야 돼요 아무 업종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면 누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어? 돈 받아서 증여세 별로 안 내야 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증여세 별로 안 내도 돼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 카페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 가장 하고 싶은 사업 건물주 건물 사겠다 안 된다고요 부동산 임대업 이해하시겠죠? 가장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야 시행사하고 싶다 시행사 이런 것도 안 돼요 실제로 시행사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행이 안 돼 시행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것 중에 아닌데 어쨌든 가보시면 2년 이내 창업 업종 제한이 있고 이 돈을 받아서 창업만 해놓고 그냥 잠겨만 둔다 안 됩니다 4년 이내 모두 사용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10% 또는 뭐 20% 이런 낮은 세율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상속을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우리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자산만 합산하는데 얘들은 세율을 낮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 재산에 10년 전 것이라도 합산은 하게 되어 있다 대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는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재산이 무럭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마어마하게 커도 과거 증여재산 가액 그 자체로만 가산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망한 경우도 있겠죠 망한 경우 망한 경우는 남는 건 상속세 가산액만 남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 수중자 잔여고 증여세 과세 특례 30억 50억 한동 5억 원을 가업상속도 마찬가지고 사전증여도 마찬가지죠 5억 공제해준다 적용요건 밑에 가보겠습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야 돼야 돼 두 번째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포함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해요 대습상속은 가능해요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속은 아니지 사실은 증여를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세대상약은 가능하지 않다 창업자금 있죠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상 우리 세법이 양도세 과세대상인데 증여를 하면 양도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양도세 안 내고 이렇게 낮은 증여세만 내는 건 안되겠다라는 얘기에요 현금을 주는 거 혹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아닌 자산을 증여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업자금 용도의 증여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금 예금 회사체 소액주제 창업 상장법인 주식 등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중받은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돼요 창업자금 창업자금이라는 게 뭐냐 돈 받아서 자기가 창업용 재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창업자금의 자금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이라는 건 유형 자산과 무용 자산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안해줘요 창업자금 재고를 안해주고 사업용 자산을 해줍니다 근데 임차보증금까지도 넣어주니까 임차료까지도 넣어줘요 심지어 그런데 재고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중자 18세 이상의 거주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여러분 다 받으실 수는 있는 거죠 사업을 할 만한 정신적 연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리적 연령은 다 됩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돼야 되고 가업상 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동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 2년 내에 창업해야 돼요 돈 받고서는 창업할 거야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마치 여러분 공부 언제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면 똑같은 거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4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 사용해야 돼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라는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봤을 때 하고 창업이라는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요쪽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날짜가 필요하지 왜냐면 2년 이내 창업을 했었다라는 외형상의 요건이 필요하니까 사업자 등록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승계창업을 제외한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원시창업만 가능하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서 봤었던 승계창업 배제 요건은 거기에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밑에 보겠습니다 창업자금을 표 밑에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지요 돈이라는 게 한번 밀어줬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밀어줬던 그러면 애들은 한번 받고 나서 또 항상 또 이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진짜 살아날 수 있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더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얘기해요 우리 키 아버지한테 돈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업하면서 받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들 그래서 망했구나 어쨌든 간에 더 받았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니들 더 받았으면 한 번 더 밀어줬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더 한 번만 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 처음에 아버지들도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한 한 번에 뭐 30억 딱 밀어주면 되는데 한 10억 주고 일단 이걸로 해봐 이래요 그렇죠 이걸 해봐 그때 유명한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 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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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있잖아요 쿠팡 쿠팡에다가 돈을 처음에 줬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꽂아준 게 2조였어요 2조 2조를 꽂아줬는데 그걸 가지고 3년도 안 돼서 다 써먹었잖아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2조를 밀어줬어 그게 2년 만에 또 털어먹었을 거야 근데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손정희 회장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쿠팡 위워크 다 똑같아 한 번에 그렇게 돈을 한 5조 주고 예상 그러니까 2조 2조 이렇게 하는데 계속 돈을 왜 넣어주냐 인젝션을 왜 계속 해주냐 그랬다면 손정희 회장이 나는 사실 다 알고 있다 이거 예상 그러니까 기자가 처음에 비난을 했어요 이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거 이 정도 예상은 계속 하고 있다 5년 정도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투자를 그만큼 하는데 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냐 이제 너 잘 몰랐지 이런 얘기였거든 한마디로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왜 한 번에 다 안 줬냐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한 얘기가 아껴쓰라고 나는 처음에 2조씩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껴쓰라고 저도 아껴쓰라고 2조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 번에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또 또 또 또 새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의 운용자금 또는 대체설비 사용 자금으로 사용하도 과세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해하시죠? 한 번 창업을 딱 인정받았으면 또 추가로 돈 받아도 그때부터는 확장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창업일 땐 승계나 확장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만 처음에 창업을 인정받으면 추가 자금은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례 적용 신청 여러분 이건 선택하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만약에 창업 자금 특례를 안 받으면 10년 합산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창업 자금 특례를 받으면 저율의 세금이 돼 합산은 영구적으로 가는 거지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보시는 것처럼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게 가져갈지 높게 갈지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안 하면 창업 자금 관련된 거 신청 안 하면 그냥 높은 세율 가는 겁니다 특례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는 이게 창업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창업 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증여세 거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과세 가액에서 5억 원은 공제해 줍니다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거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이 있어요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액은 30억으로 하고 신규 고용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을 한도로 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세율은 10%예요 10% 이걸 과거에 지금은 안 되는데 과거에 가장 많이 받았던 애들이 누구냐면 재벌들 중에서 재벌의 반 개 정도 반 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수입 자동차 브랜드 같은 거 수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에서 임포터가 있고 딜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생각해봐 한 300대 살려면 그거 자기가 딜링하려면 사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재고 그럼 1억짜리면 한 300억 필요하잖아 그럼 300억인데 대출받고 신용 일으키면 한 10%면 내 돈이면 돼 30억에서 50억 정도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돈 없잖아요 그리고 신용도 잘 안 나오잖아요 재벌의 반 개 정도면 된다고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제일 많이 사업하고 지금은 이거 안 해주는데 제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징역세 과세 등등 그런데 이거 수입차 가지고 롤링만 하면 이거 돈 금방 불어요 실제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반가로 2번에 보면 징역재산과 합산배제 사전에 다른 건물 받고 뭐 이랬겠지 그러면 이 징역재산과 창업자금은 합산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수입차 할 때 재고자산 사는 건 안 해줘 참고로 부동산은 사야 될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자기들 사업용 자산 수입차 딜러 할 때 맨 처음에 설비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공제해준다는 얘기고 자 거의 두 번째 볼게요 동일인 배우자포만 징역받은 창업자금 징역재산과액은 다른 징역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징역재산과액을 합산하여 적용받는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데 처음에 창업자금은 10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또 창업자금을 10억 받으면 이거는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하셨죠? 크게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10%니까 하지만 5억 원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고세액공제 납부 이건 지나친 과세특례가 있고 내가 신청한 거기 때문에 3%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납부 해 주지 않는다 상속세 정산이라고 돼 있죠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과액에 무조건 합산합니다 근데 이때 합산하긴 하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전 증여재산과액은 상속세 종합한도에서 원래 빼게 돼 있잖아 상속세 종합한도라는 게 종합한도 상속세 그래서 3개를 뺀단 말이에요 3개를 3개를 첫 번째 뭐를 뺍니까 상속인들끼리 가져가는 것만 해주는 거잖아 이게 상속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뭐를 뺍니까 뭐를 뺍니까 인적 공제 뭐를 뺍니까 수유자 상속인 외자 그쵸 외자에게 유증한 거 그치 두 번째 요거에 마지막에 사전 증여재산과액 5억원 뭐 요런 기준이 있는 거지 또 못 뺍니까 중간에 요거에 대체제가 있는 거지 상속 포기하고 그 다음 차순이 상속인이 받는 그 재산 요거 3개 빼잖아 3개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외울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자 적지도 마 적어봐야 뭐하니 어쨌든 적어봐야 뭐하니 어차피 까먹을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사전 증여 사전 증여 창업 증여재산이 들어가 봐 그쵸 사전 증여 받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한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한도가 준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전 증여 받아 봐야 한도가 주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부담이 생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한 증여재산을 보진 않는다 즉 합산을 하되 한도에는 종합한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합산을 하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사후관리 가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 될 텐데 사후관리는 첫 번째 창업요건에 위배돼요 그럼 창업자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죠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외에 업종을 영위한다 그럼 업종 외에 사용된 창업자금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면 될 거고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 등을 문제 삼으면 될 거고 4년 안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뭐 30억을 받았는데 4년 안에 28억만 쓰고 2억을 입증 못했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될 거고 5번, 6번을 보면 다 10년이죠 수증 후 10년 이내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휴업했다 그래도 문제 삼겠다는 거고 사후관리 요건 5년 이내 근로자수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 10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30억이 아니라 50억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근로자수도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거는 많이 해요 가업상속 뭐 관련해서 가업 승계 자 가보겠습니다 가업 자 이게 보통 이제 상속세에서는 가업 승계 쪽은 승계 쪽은 개인 상속도 돼요 음식점을 아버지가 하는데 개인이 개인으로서 아버지 음식점 건물을 상속받았다 가능해요 하지만 요쪽은 요쪽은 주식만 돼 주식만 가업 상속 사전증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이 상속 증여세 법을 많이 쫓아왔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됩니다 일단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많은 세제택을 두고 있는데 거기 의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작년에 나왔던 건 스피드하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줄에 가업 상속에 대한 연부 연납 제도도 있겠죠 꽤나 길게 지금 빼주고 있는 거고 지금 배우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 과세 특례 출발은 일단 상속 증여세법의 조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 매출액 좀 고쳤는데 요 부분을 고치지 못했어요 올해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돼서 가업의 기준에 중견기업이 4천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도 같이 쫓아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매출액 3천억 이하가 아니라 4천억으로 수정 바랍니다 저 맨 밑에 보면 수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못 봤어 미안해요 매출액 4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오늘 한 이틀하고서 우리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제부터 그냥 선언이죠 선언 가업이라는 거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고 수중자가 가업을 승계했다 라고 하면 증여세의 10% 또는 20%의 저율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해요 실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주식은 넣어놓는 거야 대신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사후관리 상속 쪽은 조금 애들이 안 받을 수 있는데 요건 미리 좀 받아서 요걸로 요건 많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주식을 받는 거야 일단 주식을 받고 이거 가지고 차등배당 제도가 있으니까 차등배당 그렇게 많이 했어 예전에 지금은 안되지 지금은 안되지만 차등배당을 쭉 해서 자금 출처를 마련해가지고 또 주식을 아버지껏 양수를 또 받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사후적인 가업상속공제보다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서의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줘봐야 요즘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에 그럼 내가 받아봐야 70살 넘어서 받아 나도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써봐야 이제 힘 빠져서 돈 쓰기가 힘들어 보통 돈 젊었을 때 써야 이게 즐겁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잖아 네가 70살 때부터 돈 써봐야 뭐 큰 재미가 있겠니 그렇잖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이제 소고기도 먹을래도 나 틀려야 나도 이제 근데 뭐가 그렇게 그 맛이 있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0대 아무리 40대 50대 정도 50대 아무리 늦어도 50대는 받아줘야지 되는데 그때 사전증약을 받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 자식들이 50대는 최선을 줘야 돼 50대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상속으로 가는 게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미리 주고 싶어 근데 미리 주려면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증여가 이제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속으로 가는 게 너무 늦어 다들 오래 사신다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또 상속으로 주고 싶지 증여로 주면 미리 주면 이 새끼가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적정량을 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적용 요건 있죠 박스를 보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증자 요건이 있는 거죠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되고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돼 부모 그리고 증여자인 부모가 이게 장애인 최대 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자 본인이 50%를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 보유했으면 되는 거다 수증재산 가업상속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주식을 증여받는 겁니다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자산을 주식 등에만 한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법은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사전증여 특례는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직전 3개월 연도에 4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증여자 증여자는 증여하는 사람을 얘기할 텐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됩니다 부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요건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만 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최대라는 건 지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10년 이상 경영하여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더 토스해도 가능하다는 거지 특수관계인 계속하여 그 문구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의 증여자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가업의 승계를 받았어 받은 다음에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에 증여자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는 부터 해볼게 이는 최대주주 등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증여자가 최초로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경여한 사람은 한 명인 거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주식 주는 것만 이걸 적용하는 거지 엄마가 주는 것까지는 적용 안 해준다는 거야 그루핑으로 했을 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건도 우리가 작년에 나온 사건도 아버지가 엄마 거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넘긴 이유가 아버지가 주는 것만 가업 상속 사전 특례가 적용되니까 엄마 거를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따와서 준 거란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는 그 취지고 수중자는 18세 이상에 거주져야 하고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 회사를 가업을 승계해야 되니까 보통 5년 내 대표이사 승계 요건이 있으니까 아들이 대표이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승계받으려면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자기는 그럼 나가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너 대표 나는 그럼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대표를 많이 해요 공동대표 아버지도 대표 아들도 대표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받는 자는 동시에 적용받지는 못한다 양가로 4번에 과세 특례 신청서 제출 필요적 요건이 아까 창업자금처럼 요번 작년하고 뭐 개정된 내용 빼고는 다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다 시험문제 나온 것들이고 공동수증 옛날에는 이게 안 되다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회사가 한 두세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한놈한테만 치우치게 주는 걸 그렇게 싫어해 또 부모들은 형제가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딸 있으면 옛날에는 아들들 더 주고 딸 두께 주고 이런 부모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 보면 상속 같은 거 해보면 다 비슷하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영을 승계하는 자식들한테는 주식을 주는 거고 나머지 자식들은 부동산에 이런 재산을 주는데 경영을 승계하는 애들한테 주면 이쪽이 좀 많이 주긴 줘 어쩔 수 없어 이게 회사가 들어가면 이쪽 애들은 좀 불만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조정이 문제 고를 때 분쟁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회사가 두 개 세 개인 경우가 되게 많아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그러면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 각자 줄 거 아니야 공동수증이 되게 많아 공동수증이 그러면 각자 다 받고 싶다 가업승계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각자 다 가업승계 될 수 있게끔 한 놈만 가업승계가 아니라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딸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특례 역시 5억 원 공제해주는 건 똑같이 있는 거고 10% 또는 20% 공제해준다 거기 보면 30억까지는 10% 해주고 100억까지는 20% 30억 초과 100억까지는 20% 해줘요 근데 이게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면 이게 실무에서도 되게 어려운데 회사라는 게 재무재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의 자산에 자산에 자산부채에 여기 사업용 자산도 있지만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도 있지만 어떤 회사들은 여기에 현금이 엄청 많다던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자산이 엄청 많을 수 있잖아 그 부분은 가업을 넘겨주는 거라기보다는 현금을 넘겨주는 걸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바로 배당 빼가면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법에 보면 가업 자산 상당에 있어요 가업 상속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 되는 거고 증여받은 주식가액 곱하기 1마이너스 총 자산 중에서 자산 중에서 법인의 사업 무관 자산 가액 비율을 차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현금 계산 산식이 되게 복잡해요 현실에서는 평균적인 자산 보유 금액이 있고 그 초과 금액의 비율을 따지고 막 이러거든요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 배제는 창업자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세액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처럼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자 요 3번은 2번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업 승계를 사전 승계를 받았어 그래서 한 30억 받았는데 이 회사가 상장이 돼 그럼 우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면 정산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정산 이익도 가업 상속의 범주에 넣어줘서 100억까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은 그걸 수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정산 이익도 가업 상속 사전 증여 특례 부분에 넣어줘서 정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상속세 정산 상속세 정산은 가업 상속 이렇게 받고 나서 10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속 재산가에게 합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재산가에게 합산한다 거기 읽어보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이 가산하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과세 가액에 따른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역시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가업 상속 공제는 여전히 허용해 주겠다 사후관리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 승계를 안 해요 그럼 추징하겠죠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지분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3-1 별표 법인전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법인전환 가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이제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거야 법인 법인의 전환 다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넘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현물출자가 있을 거고 현물출자 하나는 사업에 포괄양수도가 있을 거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도 양도가 되고 포괄양수도 양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도가 되니까 양도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세제 자체가 개인기업 형태보다는 법인 기업 형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시킬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를 이걸 지금 과세하지 말고 넘기자는 거지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바꿔서? 법인으로 바꿔서 넘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법인으로 바꿔서 넘기자는 거예요 이때 양도 소득세를 이원시킨다는 건데 이 양도 소득세는 다른 자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의미하시겠죠? 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 사업용 자산에 모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자산을 뺐죠 주택 같은 거를 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번 가볼게요 의의 보시면 법인 전환이라는 건 개인기업주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하던 기업의 조직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결국 실질적으로 파란색만 보면 동일한 사업주가 기업의 조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 과정에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 차액을 이월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법인이 고정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 자산 등을 법인이 양도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을 법인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지난번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거 해주는데 양도세가 꽤 많은 양도세가 나와요 이게 시세 차액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였는데 개인이었는데 여기다 넘기는 것을 법인 전환을 해서 이제 취득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3년 전에 많이 했었거든 그때 양도소득세가 되게 많이 남아 몇 십억이 되거든 몇 십억 그럼 이제 법인 전환하니까 양도세를 안 내고 법인한테 2월 시키고 법인이 이제 이걸 양도할 때 법인이 내는 거잖아 결국 가만히 혼자서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제도가 이거 씨발 말이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세무자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법인하고 개인의 인격이 다른 거야 아무리 얘 거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를 누가 대신 내주면 양도가에게 얹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 양도세 얘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 그럼 양도가에 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얘기를 검색을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 이거 문제가 되게 많지 않나 나는 혼자서 그렇게 대신 내주는 거 자체가 납세무자를 변경하는 거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납세무자를 변경하는 거 자체가 2월은 시켜줘도 납세무자를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납세무자를 왜 변경해줘? 굳이 2월 시키는데 얘가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경영질이 진짜 교체되고 나중에 되면 얘네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심지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2월과세 연역을 이걸 쭉 보니까 79년부터 있었더라고 79년부터 갑자기 궁금해졌어 내가 궁금해져서 쭉 봐서 법조물 쭉 맨 처음에 언제부터 79년부터 쭉 있었어 아니 계속 법인이 되는 거야 계속 법이 이거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다가 딱 한 번 보니까 우리가 사후관리 있잖아요 2월과세 사후관리 좋은 것도 옛날부터 법인이 내더라고 그러다가 이거 잘못한 거는 개인이 잘못한 거잖아 중간에 2005년에 한 번 바뀐 게 개인이 사후관리 납세무자로 바뀌더라고 언젠가는 다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얘가 내는 게 맞지 않나? 얘가 내는 게 아니면 양도세를 얘가 대신 내주면 법인 내주면 아무리 같은 개인 1인 주주라도 얘가 양도세 엎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인이 대신 내주는 거고 대신 의미하시겠죠? 사후관리 위배되면 납세무자가 변경됩니다 납세무자가 사후관리 위반되면 그거는 바람직하게 2005년에 개정이 되었었는데 2005년에 개정 그래서 잠깐만 보면 117페이지에 보면 5번에 5번에 사후관리 있지 사후관리 거기에 박스 위에 누가 냈대요? 그때는 거주자가 냈대지 사후관리 위반일 땐 납세무자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거는 잘한 거지 중요한 거야 근데 거주자가 다시 내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동그라미 4번이 이제 근래 이슈가 있었던 건데 근래 자 여기 보면 이게 사업용 자산이니까 이게 재고 자산은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들 유형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이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이월하는 거니까 사업소득세를 이월시키는 건 아니야 양도소득세를 이월시키는 거야 이게 본질이 본질이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의 또 다주택자님들이 계셨던 거지 다주택자님들이 다주택자님들이 이제 아 이 다주택 중과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다주택자님들이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한 거야 집이 너무 많아 팔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네 중과 때문에 머리를 조금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는 법인의 종부세 중과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집이 많으니까 막 중과도 되고 무슨 방법이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법인을 A를 하나 만듭니다 A를 하나 만들고 얘를 만들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쳐 이해하시겠지? 임대사업자 등록 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치니까 얘가 사업용 자산 임대하니까 나 이게 더 주장을 하는 거지 사업용 자산이다 주장을 하고 그럼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얘를 법인에 넘겨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하는 거지 주택으로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법인 전환 양도세가 나오지만 지금 안 내지 근데 아름다운 게 뭐야? 아름다운 게 이때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 양도세를 다른 자산이 없다고 보아 가정한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 나는 다른 자산이 없는 거잖아 지금 중과가 안 된다고 중과가 아름답게 가잖아 암답게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한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과 회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법인 전환해서 국세청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국세청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고 국세청은 이거를 과세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갔어 국세청의 입장은 뭐냐면 과세관청의 입장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야 사실은 너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한 거야 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주장한 거야 납세자는 납세자는 우린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과세관청은 뭐라고 주장한 거야? 과세관청은 넌 투기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에서는 유형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지 여기서는 사업소득이야 2월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아니야 대신 비교과세는 가는 거지 중과로 매매업이니까 그렇죠? 얘는 비교과세는 돼 비교과세는 근데 얘는 양도소득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얘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납세자는 양도소득이니까 나는 이걸로 그냥 간다라고 한 거고 양도소득일 때는 2월 과세 조항을 받을 수 있다고 2월 과세를 조특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면 2월 과세 조특이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2월 과세 대상 자산이 사업용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용 자산이 맞아 하지만 여기서는 사업용 자산이 아니야 재고 자산이니까 여기서는 사업용 자산인데 여기서는 사업용 자산이 아니야 이거 재고야 재고 지금 현재는 과세 사업용 자산이 이긴 상태에요 현재까지는 대법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과세 사업용 자산이 이긴다고 봤는데 그렇죠? 매매업이냐 임대업이냐 이 문제야 결국은 그렇죠? 이 둘이 어떻게 돼? 이 매매업이라면 지금 2월 과세 저게 못 받는 거야 임대업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법리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일단은 네 제가 다행히 내게 돼서 내게 돼서 내게 돼서 이런 것들은 뭐 해? 이거 어떻게 돼?